야 여기 너무 탁 트여있어 왜 일로 가? 들어가야돼 근데 어차피 이거 쟤네 신경 안쓸 동안 신경 안쓸까봐요? 야 우리 봄버맨들이야 무슨? 아장아장 뛰는거 왜이렇게 귀엽냐 드물게 나오고 필드 드랍은 아주 드물게 나오고 근데 이거 왜 애들 한 명 한 명 들어올 때마다 나 카센터 뭐 들어오냐? 이거 봐 으휴 이야 과연 첫 트라이만에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? 이게 더 우울한 게 첫 트라이에 이렇게 쉽게 발견했는데 4명이서 할 때 안나오면 그게 더 빡치거든 어 야 여기 큰 도시 아무도 안가는거 같지 않냐? 어 그래 야 가자 가자 고고고고 나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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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해안가에 내리네 나와라 판처 그냥 판처는 빠르게 확인하고 없으면 나가자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못봤는데 그냥 길어 까맣고 길어 내꺼같이 오 나도 모르게 음료수 개많이 먹었어 하나만 먹어야겠다 오오오오 나왔어 나왔어 아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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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 오우야 아 까만게 아니네 브라운이야 브라운 이리와봐 이리와봐 와 레전드 와봐 와봐 우와 뭐야 야 니 한 번 쏴본다 해봐 한척 파우스트 발사 빠암 호호 와 센데? 야 이제 나와봐 세다 우리 엄청 빠른데 생각보다 아 이거 냈다 냈다 한척 파우스트 딱 들고 있으면 진짜 레게봅 레전드라고 일단 바로 시작합니다 엥? 이거 밀하면 안돼? 어? 뭐야? 자앙 오늘 해볼건 바주카 아 assume 오 잡혔다 이거 이번거 카라켄 아닙니다 진짜 어 뭐야 여기 용용이 있는데? 야 용용이 중심으로 다 모여 아 뭐야 아 이새끼 늦는다더니 어? 랭커드 돌리는 거 맞다니까 자 자 계획 설명드릴테니까 다 이리로 와보세요 일단 펜척하우스트 먹기 전까지는 총 파밍 하다가 펜척 파우스트? 펜척 파우스트? 펜척 파우스트.. 펜척 파우스트ела illos 판.. 판초.. 판초.. 판초 우위 판초 우위? 아주카 먹으면 그때부터 벨트 다 벗고 달짝 한 다음에 게임 시작합니다. 이거 왜 이렇게 늘어나? 어 뭐야? 64명에서 시작이잖아. 이거 원래 64명까지인데? 이거 100명에서 시작하는 거 아니야? 바글바글 하겠다. 바꿨어. 짜증나. 어 뭐야? 야, 튕겼어. 아! 게임 시작부터 빨리 들어와. 빨리 와봐. 12초. 기다려! 와봐 와봐. 기다려 기다려. 내려야 되잖아. 여기 사람 있는데? 어? 한 팀 있다. 한 팀 한 팀. 지하에서 쟨 되는 거 아닐까? 야, 지하에서도 내가 볼 때는 잘 나올 거 같거든? 이거 뛰어다니는 소리 2번이냐? 여기까지 들리지. 뭐야 뭐야 뭐야? 있었어? 심장 놀라라. 아 근데 이거 게임 시작하기가 힘든데? 도와주러 갈게. 도와주러 갈게. 오지 마. 차라리 너희라도 찾아. 아, 밖에 있어. 이거 내 밖에. 바로 앞에 있어? 문 닫았어. 어. 어. 어, 바로 앞에 있다. 거기? 뭐야 씨. 오르도 없게 씨. 이거잖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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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식아! 하하하하하하 아, 쉿. 하, 진짜. 닌 왜 죽니? 아니, 이거. 오, 시작됐다. 야, 아까 거기 가자. 여기, 여기, 여기. 1번. 먹었던데. 불관이 명관이라고 나왔던 데서 또 나올 거 같거든? 가자! 하이마! 야, 아무도 없어. 오, 레전드. 내가 여기 먹을게. 야, 이거 셋 다 먹을 수 있지 않을까, 이거? 아, 근데 그렇게 많이 안 나와. 오, 보정기 나왔어. 이겼다, 이봐. 그거 아니잖아. 아, 일단, 일단 먹어놔야지. 아니, 너 어떻게 찾았냐, 근데? 왜 나 하나도 안 보이지? 잘 나오는 게 아니니까 안 보이는 거 아닐까? 조금만 생각해보면 잘 할 텐데. 응. 일단 깔래? 까아. 요기 싸움을 잘해? YOU WHAT?! 오, 판초파우스트다! 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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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우스트! 판초 파우스트! 으아악! 야, 꼬만야, 꼬만야. 꼬만, 꼬만, 꼬만! 어, 야, 판초파우스트. 하나 더 있어! 판초파우스트! 그래? 갈게 갈게! 판초워-맨! 야, 근데... 야, 다 퍼, 다 퍼, 다 퍼, 다 퍼, 다 퍼. 아니, 하나 더 찾아야지. 오, 어딨누, 어딨누. 오, 판초아-맨! 하나 먹어 하나 먹어 아임 판초맨 이야 얘 여기서 이렇게 나오네 내 이거 포물선으로 날아가니까 그거 잘 알아 쟤도 하나 찾아줘야 돼 그걸로 누구 죽이면 되는 거야? 빠르게 썸네이부터 찍어 빨리 여기 집까지만 보고 썸네이부터 찍으러 가자 빨리 빨리 하나만 더 찾자 판초가 생각보다 눈에 안 띄어 너무 보호색이라서 나 바로 앞에 있는데 모르고 있었어 아니 같은 집에서 두 개 찾은 거야? 잘 봤는데 판초 판초맨 아잇 판초 피야 야 잠깐 야 저 저 저 비행기에서 혹시 보급이 떨어진다면? 그 안에서 판초가 나온다면? 판초 판초 판초맨 다 나오네요 보급 안 내려줬어 우와 대박 대박 찾았어 찾았어? 아니 점점 붙잖아 엄청 많아 점점 붙어 나 뒤에 들어갈래? 3번 니 거 다 벗어 그냥 어차피 니 있어봤자 소식도 못하잖아 오 야 판초 판초 판초맨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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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오면 되잖아 야 레전드 야 이거 썸네이들 찍고 더 찾아서 6개 시키자 오 좋은데? 야 다 버려 빨리 벨트 버리고 벨트 안 벗어? 위에 헬멧 뚝배기 버리고 제발 죽이지 마 얘들아 뭐 똥 싸냐? 이거 비둘기 똥이야 이거? 아 나 양 너무 아까워 오오 이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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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오케이 아 좋습니다 야 화염병이랑 기본템만 챙기고요 야 이거 16명이면 진짜 가능성 있거든? 이거 판초로다가 그냥 조져버리면 그냥 이기는 거 아니냐? 아까 반경 보니까 수류탄급이었거든 완전 가다가 애들만 안 만나면 돼 진짜로 애들 만나면 어쩔 수 없이 싸야돼 야 숯불에 들어가 있던가 하자 이제 그냥 쓸쓸 오오 반초 어어 아 반초밤 야 니가 두 개 들고 있어라 니가 그나마 좀 저기하니까 야 화염병 하나 있다 화염병 하나 먹어라 야야야 한번 일로와 점착 버려야 점착 쓸데가 없어 점착 점착 대신에 파우스트 쓰면 되거든? 헬로우 빨리 여섯 개요 반초 찾어 반초 야 저기 보급 떨어지면은 오 야 보급 정면! 아 근데 보급은 좀 위험해. 보급 먹는 애한테 판초를 던져버리자. 아니야 판초 한 번 쓰면 없어져. 없어져. 어 없어져. 얼른 쭉 들어가서 누워있자 차라리. 오 근데 보급 왜 이렇게 많아? 거기 있어 보급? 저 산 위에 하나. 일단 원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쪽으로 가야돼. 슬슬 슈플 들어가자 우리. 근데 여기 너무 탁 트여있는데? 아 저 위에 있다. 가방핑에 있거든? 얼른 가자x3 야 여기 너무 탁 트여있어. 왜 일로 가? 왜 일로 가? 들어가야 돼 근데 어차피 이거. 쟤네 신경 안 쓸 동안. 신경 안 쓸까 봐요? 야 우리 본범맨들이야 무슨. 아장아장 뛰는 거 왜 이렇게 귀엽냐. 어디서만 있어야 돼. 야 이거 벙커 잡고 있자 우리가 그냥. 벙커 위치 되게 좋거든. 여기 못 들어가는 벙커야. 그냥 여기 있을까? 아 그니까 여기 벙커 그냥. 엄폐하고 있자고. 진짜 여기 슈플에 앉아있다가. 야 지금 나쁘지 않아요. 오 자기장 좋아. 걸쳤어 걸쳤어. 야 세계 최초. 쓰리 반쪼맨 지킨 아니냐? 아마 건물 안에서 싸울 것 같은데. 건물로 안 잡히면 진짜 우리 개 유리해. 나 슈플에 눕고 싶어. 누워있어. 니 뒤에 슈플에. 야 우리 오른쪽엔 일단 사람 한 명도 없는 것 같거든. 맞아. 어휴. 블랙존으로 다 파괴되면은 우리 개이들. 블랙존으로 한 몇 명 잡히면은. 오. 오케이. 아니야 아니야. 저거 죽으면 이상한 거야. 오 야 저기. 위치 한 명 봐. 파악했었죠. 언덕 위에. 계속 움직여 막. 얘네 네 명은 아니겠지? 혹시? 한 명이 있는데 한 명밖에 안 보여. 설마 네 명 남은 데는 없겠지. 가위 쪽에? 오 한 명 기절. 일단 기절 많이 뜨면 좋아 지금. 야 우리 어떻게 할 거야. 우리 들어가야 돼 이제. 건물 쪽으로 가지? 두 명 적이 있고. 야 우리 빨리 붙어서 숲에 누워 있어야 되지. 일단 펜져파우스트 들고 다녀. 여차하면 바로 쏴 그냥. 블랙존으로. 뒤진 것보다 나. 야 블랙존으로 이거 어떻게 해. 야 그냥 해변 쪽으로 이렇게 돌자. 이게 건물 벽에 맞춰도 뒤에 있는 애가 살짝 맞는다고 들었거든. 아 진짜? 오이씨. 한 명만 죽거라. 이거 설마 3대3 아니지? 3명 남았어. 야 나 있는데 숲을 많아. 야 이번 어떻게 거기로 갔노? 야 여기 보급 안 털린 것 같은데? 야 여기 보급 안 털린 것 같은데? 아 야 확인하지마 그냥. 좀 위험해. 일단 나 숨어있는 중. 야 나 딱 중앙이야. 어떻게 거기까지 가야 돼? 야 여긴 원 아니야. 일로와. 잠깐만. 야 이거 3명 남은 거 맞는 거 같아. 3대3? 맞는 거 같아. 인당 한 명씩만 맡으면 된다. 와 저 보급 너무 먹음직스러운데? 어쩌지 가볼까? 보급판 가봐? 야 너희 너무 끝인데 내 쪽으로 와봐. 내 쪽이 엄평으로. 거기로 가도 돼? 가다가 죽는 거 아니야? 뭐야. 보급 떨어져. 어디? 아 근데 저거. 혹시. 아 야 쟤 지들게 싸운다. 야 3대3 아니야. 3대3 아니야. 야 2번 있어. 야 판초 있어. 빨리 와서 한 명 먹어. 먹어 먹어. 오케이 난 앞에 있는 판초 가볼게. 이거 둘 둘 둘. 제발. 제발. 아 이건 털렸다. 죽는 거 아니야? 이거 털렸어. 야 썸네일 한 번 더 찍자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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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판초는 하나씩 있는 게 훨씬 간지나. 그래도 하나 찍어놓자. 그래도 하나 찍어놓자. 빨리 와봐. 가능해? 됐어. 여쟈 자기라. 위치 위치 위치. 오른쪽에 뛴다. 그래도 이거 3대3 아니지. 야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위에 있다옵자. 준비해. 이거 쏠 자하진 어떻게 할 수 없는데. 맞출 자 kto? 어디로 가 내려가? 야 위에 위에 아직... 우리를 못 봤어 앉아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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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워있어 누워있어. 본 거 같애 야 본 것 같아. 이거 3대3 같은데? 맞는 거 같애. 일단 일단 계속 버텨. 한 명 있을 수도 일단. 2번이 뭔가 해주겠지. 2번이 뭔가 해주겠지. 쥬 twins across! 야 야 우리 위치 모르는 거 같애. 이렇게 안 쓸 수가 없는데 아 우리만 보고 있는데 뭘 아니 깨내봐 아 쟤 쪽이다 왕했다 이제 들고 가봐 화염병 하나 일단 던지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뛰어 가? 가? 어 접근해 접근 와 그냥 넘어갔어 와 맞췄는데 아아 봄보맨 괜찮아 아직 안 죽었어 야 붙었다 붙었다 이 뒤에 붙었어 야 여기 뒤 뒤 뒤 이리 와 으악 으아 아 씨 반초맨 야야 한발도 안 썼어 아직 믿는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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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야 잠깐만 야 2대2야 2대1이야 2대1 1대2 야 바로 앞에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 반초 반초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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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2번 형님 판을 뒤집어 놓으셨다 와아! 아아앍! 으아앍! 침침침침침침침침침침침침침대 야 이건 뭘 할 줄이야 예?! 와 이거 진짜 유 싹!